소니가 보카 1에 3 하기로 했고요. 준비됐죠? 12개 중에 몇 개 자신 있어요? 선생님은 항상 생각해보라고 그랬죠? 9개 안 파줄 것 같아요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를 내고? 쓰는 방법은? 다시 I, G, U, A U, A 오케이. 이구아우아 같은데? 이구아우아 아! I, G, U, A I, G, U, A N, A 해야죠? I, G, U, A, N I, G, U, A, N 무슨 시고? I, G, U, A, N 세수? 한 마리 있으면? On Iguana 오! On Iguana 두 마리 이상 있으면? Iguanas Iguanas 됐습니까? Iguana 그 다음 얘는? HAN 쓰는 법? H, E, N 그쵸? 무슨 시고? 이런 시 세수? 한 마리 있으면? A HAN 두 마리 이상 있으면? HAN 다음 얘는? 인섹트 인섹트 쓰는 방법은? I S 이섹트야? 인섹트야? 인섹트 인섹트잖아 인섹트 인 그럼 S G D D D C C 인섹트 D 인 섹트 인섹트 인섹트 두 개 틀렸고 양이 인섹트 세수 한 마리 있으면? A An 인섹트 주리석 있으면? 인섹트 인섹트 HAT HAT 쓰는 방법? H A N HAN이야 HAT이야 HAT HAT N이 거기서 왜 나와? 형이 거기서 왜 나와? 네 FOT 연소 Gsters G 쓰는 MARKB series G O G G G G O G G 포스 승복 오 오 랩 엑 엑 오케이 포스 다음 잉크 i nk 오케이 nk가 뭐든다 했더라 엑 엑 응크 잉크 끌어뜨려 엑 뭐야? 쓰는 방법? c r i l i g i r 아이아리 뭔소리네요 r r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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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루 셀수 하나 있으면 이글루 둘이 사게 쓰면 이글루 게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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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헴 험 험 험 여기 에소리나는 에소리 에이가 가진 내가의 소리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뭐 됐어요 에 첫번째 대표소리 에가 됐죠 g 섬 쓰는 방법은 g-u-m 윤은 뭐 중에서 류 는 거어 뭐돼서 어 어가 됐죠 오케이 똑같이 똑같이 아홉 개가 맞췄네요 아홉 개가 맞추네요